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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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였나? 역점이? 쓸데없는 연출 그거야 빨리 좀 싸우자! 여기다가 좋아 아쌍 아 이런 어 오 됐어 이거 가끔 이리cin Ein 에어 에어 아우젤리같이 생긴걸 얻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자 탁대가리 스테이지로 갑시다 소닉슬레이저라고 해야하나 아 아닌가? 아니구나 여기도 카운터 스테이지랑 할 때 맵 지형을 파악했었죠 잠깐만 아 저녀석은 이거면 됩니다 됐고 됐고 끝 어어 좋아 아 아 오 떨어졌버렸네 됐고 됐고 여기는 아까 갔었죠 여기가 무시해주고 콧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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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시장 에너지 탱크도 없어? 위기 상황인데 됐고 됐고 안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그 웃겠네 됐어 그디어 펠버스 닫겠구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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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운터하unter의 기지들을 찾았다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자 흠 흠 흠 흠 흠 됐고 됐어 아니 앞으로 안가는데? 오호 됐어 그 다음 여기로 어 이건가? 됐어 여기에다 에너지 탱크가 있는데 어 어 어 아 됐어 아 여기도 하나 놓고 온게 있는데 자 빨리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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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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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왔나? 어! 어어! 어! 다음은 엘리게이터 여기도 못먹은게 있었는데 샷 아, 좀 비켜봐라 이 동물애기들아 아아 에시 됐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! 아! 이제 크리스타인가? 거기 어디가 있었는데 여기가? 헛 아, 여기 좀 깜쎈데 오호! 저렇게 배경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배경이 어... 이... 이렇게 이 큼지막한 이 크게 세게 나오고 나서 그 지난 후에 이제 가면 돼요 일단 가기 전에 에너지 탱크를 다 모아두고 갑시다 에네를 다 무시해주고 됐으 야 야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문 열라고 아이씨 됐으 으허 아주 좋아 꼬리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허 아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터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는 그 뭔가 그 빡세는 구간이 있는데 그 벽 벽 벽 조여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네 이런 딱가리들 다 무시무시해주고 자 갑니다 아유유 저 녀석들에게 쳐가지고 가시에 빠지 빠지 빠지면 안되고 그거 조심 조심하시고 됐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됐으 자 여기서는 어 쨋 으 내가 네가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다 이승 아이고 큐 큐 큐 요걸로 도 특 BETH 트랙방은 조심 재밌어. 참 쉽죠. 이 녀석이 제일 쉬운 것 같아. 내가 볼 땐. 지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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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먼저 하러. 지방어. 지방어. 해외 where? 하필 지끄럽게 물속이야 아이씨 다 무시해 이렇게 이렇게 됐죠 빨리하라 아 재기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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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그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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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아따 됐고 으 으 그 다음에 보디 파츠 필살기 이걸 들고 갑시다 으 으 으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한번 한번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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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뭣 디스 unto 우리도 데 이렇게 얌시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얌시란건 어딜가든 존재하지 자 그죠 세번째 아즐 네 개죠 자 스타트 어 왔다 씨 박제공격하는데 기습공격이래 비겁한 녀석이네 이거 어 못쓸 녀석이네 좋아 좋아 아 그냥 낫 그냥 가는게 낫겠어 괜히 저거 먹으려다가 혈압만 높지 아하 됐고 아 저게 저게 날 유혹하네 어 워 워 워 워 워 워 아 잠깐만 아 일로 가야돼? 아 이런 아 저거 얼려서 가야되구만 그러면 이걸로 좋아 어 아 이게 달리면 깨지나보지? 일단 아래로 갑시다 버터 되게 난사하네 됐고 휴 오오오오 아씨 그냥 갈게 더러워서 상자 안한다 내가 됐고 이거 안먹어도 돼 네 어 잠깐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됐고 아 아 앙